5번의 봄을 보내고 그토록 기다렸던 오늘이 왔습니다.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베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. 오늘이 오기까지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신랑 김성민과 신부 차정선 양은 사랑하는 여종 친구들과 여러 학인들이 모이자 해서 일생동안 오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서약하였습니다.